선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숙조축제위원회 백영철 사장님들과 고비위원님들과 시위원님들 그리고 축제위원회 이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올해는 28회차 맞는 시민 분화상 역대 수상자분들이 함께 선두에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 지나가실 때보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속초 진입혁물단 뒤를 이어서 속초여자등학교 해오오르 그리고 유안에 사는 갯마당 여러분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